으 잠깐만 스트레스가 점점 증가하는 데 야 이런건 이제 안잇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탈출해야 돼 오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요 요 요 요 요 요 어허 조심해 조심해 어 빨리 갈 수 있었어 응 저 잠깐 기다려 무섭다고 말할 때가 아니야 그래 빨리 와 내가 잡아주고 싶었는데 이 게임 특성상 그런 게 안됩니다 네 뭔가를 가져오라네 설마 이대로 위로 못 가는 건가 예 안 가집니다 잠깐만 이거면 될 거 아니야 좋았어 이걸 밟고 올라가자 잠깐만 이거 점프하면 되지 않나 아니 점프하면 닿을 곳인데 어떡해 이거 아니 점프하면 되잖아 바본가 얘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야 올라와 요이셔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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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저기 사람이 있어 자 함께 자동차에 태워주지 않으려나 자 이런때에 차에 타면 위험하지 않으려나 자 혹시 아까 그 모리타라는 사람인가 자 비싸보이는 자동차 군 좋았어 생뚱맞게 이걸로 하겠습니다 비싸보이는 자동차 군 어이 여기야 여기 야 우리 무시했어 개놈의 자식 아 가버렸어 우리들도 서두르자 결국 우리들은 걸어가야 돼 아 스트레스 해보 감사합니다 야 벤지에서 쉬면 스트레스가 한방에 해소되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라디오 어 센트럴 아일랜드의 피난소에서 전하는 정보입니다 어 서지구에 있는 분들은 서쪽 제3중학교로 피난해주세요 자 여기가 서지구 아닌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 역시 서쪽 제3중학교로 가야겠지 여기에서는 저쪽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좋았어 저기로 갑시다 잠깐만 뭔가 먹을게 있는데 아니 나침반 필요없어 이거 장난하나 나침반을 왜 주는거야 아니 이것은 마스크잖아 깁시다 아마 없는 것보단 나을거야 좋았어 좋았어 이봐 하나밖에 없어 너는 못준다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껴야지 안그래 해오 아잎 군발이 버텨 미친 야 빨리 빨리 달리가 달리가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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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달려가면 됩니다 잠깐만 뭐야 저게 자 그럼 저 여자는 괜찮은 거겠지 야야야 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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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쫄아서 내가 먼저 존나 튀었어 위험했어 더는 틀렸다고 생각했어 혼조씨 상처는 없어? 좀 쉬자 와우 액션 영화 같아서 흥분했다고 이걸로 하자 와우 액션 영화같아서 흥분했다고 에? 아니 그런 꼴을 당했는데도 대체 어떤 정신상태야? 나는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정신상태가 주인공답지 멘탈이 나가지 않아 이건 뭐야 아니 이런 곳에 왜 옷이 있는거지 오오 캐주얼 하군 괜찮은데요 아니 이것도 나침반 아니야 어디로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되지 여긴거 같애 뭐야 필요없어 선글라스 선글라스 감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 됐어 잠깐만 오오오오 이게 떨어지면 안돼 존나 무섭군 오오오 뭐야 아 놀래라 아 노래 부르는거야 야 이 개년아 너 때문에 놀랬잖아 야 빨리 일로와 쟤 뭐하지 저기서 야 여기로 오라고 저기요 인연이 노래 부른다고 지금 날 망각한건가 야 야 년아 뭐지 니가 부르는거 아니야 나 혼자 가자 너는 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본다 뭐지 저 여자가 미쳤나봅니다 안와 어 물이다 이런곳에 누가 이런곳에 물을 버리지 나 혼자 갈테야 미친 언제순간 이동했어 왜 방금 노래했지 노래 잘하네 콧노래라니 태평스러운 녀석이군 귀에 거슬려 귀에 거슬려 귀에 거슬려 그리고 너는 눈에 거슬려 미친 아니 별로 좀 이걸로 할까 아 너무 심한데 지금까지 얘한테 너무 놀렸습니다 좀 미안하니까 노래 잘하네라고 칭찬해주자 노래 잘하시네 고마워 눈에 거슬려 그리고 너는 야 그거 무슨 곡이야 노래하는 걸 좋아해 노래하는 거 좋아해 노래하는 거 좋아해 응 그거 도대체 무슨 곡이야 타이틀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 혼조상이 만든 곡이구나 혼조상이 만든 곡이구나 응 뭐 그렇지 자 피난소로 가자 자 세이브 안 해도 됩니다 빠르게 빠르게 갑시다 오 같이 나란히 걸었어 손을 잡을 수 있는 건가 안 되는군 정말 여기저기 먹을 게 정말 넘치는군 이건 뭐야 하 이것도 나침반이야 장난하나 하얏 내려가 안 돼 어 놀래라 낭떠런지인 줄 알았어 아니 이 비니는 뭐야 비니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습니다 하하 아니 아이템에 뒤에 두 개가 있었어 감사합니다 자 위에도 있는데 아 젠장 나침반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야 이 옆엔네야 여기서 뭐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여기였다 지금 소리 뭐야 잠시만 너 혼자 가는 거냐 나를 냅두고 너 혼자 가는 거야 야야 그만해 그만해 빨리 가라는 건가 야야야 잡았으면 안 돼 가다 와 자동차가 튕겨나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 아 저기 뭔데 뭐가 있는데 가보자 뭐야 뭘 봤다는 거야 이봐 너는 메의 눈인가 어 일단 해보 감사합니다 벤치시어 와 어떻게 벤치에 쉬었다고 이게 한방에 회복이 될 수가 있지 뭐야 당신은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혼주상 위험해 도망쳐 그리고 살인범 녀석 올테무 와봐 히에 죽이지 말아줘 자 몰래 혼자서 달아나려고 한다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살인범 녀석 올테무 와봐라 올테무 와봐 아니 미진 나도 가세하겠어 그룹의 회장이라면 얼굴 정도는 알아도 이상하지 않겠지 여기서 본 것들은 모두 잊어라 아니 이걸 잊을 수가 있나 틀렸어 틀렸어 렉이 뛰질 않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